XSFM입니다. I, D, W, K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남이 쓴 일기를 훔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XSFM의 사교형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08회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유성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이런 재난이 어디 있나요? 네. 창밖으로는 다리밖에 안 보입니다. 밤섬도 밤섬인지 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뿌였습니다. 작년에 제 지인이 당동면을 샀거든요. 네. 그 지인 덩치가 입힌 힘 두 배 정도 돼요. 네. 진짜 매드맥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비웃었거든요. 근데 올해 진짜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나중에 뭐 핵전장이 터지면 그 친구를 싸서 제 피주머니로 써야겠군요. 부미 정상회담 주간이 아주 심란하게 지나갔습니다. 트럼프가 협상 결렬 때 흔히 하지 않는 소프트한 말들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노력, 상대방의 파토, 이 과업의 난이도, 성공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 이런 코드들을 보여주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이럴 거면서 존 볼턴을 다급히 불러오는 양면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당과 미국 언론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집중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회담의 협상 결렬을 의도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놓을 수가 없는 한국 정부가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지켜보기만 하지 않는 이들은 한국에도 많습니다. 기업도, 자본도, 한국당의 바람하고 다르게 이미 남북 교류 시대를 치열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저는 요즘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괜히 마음이 급합니다.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새 시대를 예측하고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될까? 우리가 겪어온 노동탄압이라는 악성종양을 북의 젊은이들에게 너무 빠르게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한유총과 정부의 대결,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으로 복잡한 주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한 연대는 보통 같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인데 이걸 흔들어냈다는 점에서 애 키우는 부모들을 친구로 둔 시민으로서 정치하는 엄마들과 박용진 의원실 및 교육부, 각 지역 교육청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치원급 사학들이 실제로 자기와 집안 가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당, 한국당의 구성원들하고 다르게 보수 언론은 이제 태세를 전환을 해서 흔들리고 있는 한유총을 버리기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유재산 막 운운하면서 지켜주려고 한동안 애를 좀 쓰다가 요즘은 노조 파업권 침해할 때 내는 사설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폐헌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보수 언론들을 향해서 경제지대를 향해서 너네 지금 등 돌리면 몇 년 있다가 사립고등학교 대학교 비리 파헤칠 때도 디펜스 못한다. 미리 지금부터 막아라. 라는 힌트를 진심으로 주고 싶지만 데스크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북미 외교 얘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후반부에 확대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 익스펜션셋을 통해서 이제 좀비가 된 한유총의 인생 역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어빗 하더스트제로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넥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용산의 소문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매우 나빠 날씨가 이상한 게 한두 해째는 아닙니다만 올해 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치 아픈 보이지 않나요? 이제 표본 후는 이 얼굴이 인감한 사람에게 납득 찌푸어져 있어요. 지금 먼지구덩이에 갇혀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서강대교도 안 보여요.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초미세먼지까지 확실하게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네, 지금 팔 건 자명합니다. 지금 이걸 안 팔면 장사할 생각 없는 거죠. 하지만 조금 색다른 걸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이미 가게 집 안에는 공기청정기를 다 데려 놓으셨겠죠. 아마 벌써 한 번쯤 기변해야 되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카 에어스톤 자동차용 공기청정기를 팝니다. 지금 에어비타 공기청정기는 현지에도 미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서브 공기청정기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분으로도 사하실만 합니다. 유명상 피디님이 쓴 글인데 한꺼번에 여러 대를 구입한 주문 내역을 보고 있자면 빡침이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유명상 피디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몇 대를 산 사람이 있다고. 본인이 방이 되게 여러 개이거나 선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선물로 쫙 구매하셨겠죠? 아마? 아니면 사무실에 놓으시려나 사장님일 수도 있겠네요. 먼지가 심하니까 할인을 해야죠. 3일간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안 썼네요. 이것도 팝업하고 있네 또. 퀵 스트라이크 하고 있네. 추가 부탁드리고요. 할인가는 17,800원 아니 17만 8천원입니다. 우리 망할 뻔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구매 리스트에 올려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카 에어스톤이 약간 소음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명상 피디님의 대책은 공항 근처를 달리나 보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세진 않습니다. 사람 참 잘 팔린다고 너무하네. 소음 부분의 후기를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듯 작은 쌀 회사보다 훨씬 좋고요. 크기도 약간 작습니다. 차 안에 미세먼지 농도 표시가 되고요. 작동을 하지 않아야 될 정도의 공기 상태라면 잘 와서 꺼집니다. 차량 시동 껐다고 해서 계속 켜져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액세스몰에서 단 3일간 17만 8천원으로 할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곧 화이트데이입니다. 이런 날 반지와 케이크, 사탕 대신 푸르넥 감귤 초코를 감귤 초코를 주고받는 건 어떻습니까? 새로운 트렌드네요.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푸르넥도 할인을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감귤 초코 5박스를 15% 할인합니다. 싸구려 밀크와 단당류로 사랑하는 이의 건강을 위협하지 마시고 즉, 라파스티 체리야 사지 마라. 푸르넥 사라. 자연의 과일, 천혜의 향, 제주 감귤을 그대로 원적외선으로 복합 건조시킨 푸르넥 감귤에 화이트 초콜릿을 자연스럽게 입힌 이제는 덕질인보다 더 유명해진 푸르넥 감귤 초코를 선물하세요. 그럼요. 받는 순간 두 분의 사랑이 깊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푸르넥은 제주 특산물을 자꾸 이상한 거를 패키지로 껴놓습니다. 그럼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품질은 모두 좋다고들 합니다. 더 비싼 푸르넥보다. 네, 후기들이 좋습니다. 맛없다는 얘기도 없고요. 저희 액세스몰에 들어오면 그 사은품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는 덕질인보다 더 유명해진 푸르넥 감귤 초코. 액세스몰에 들어와서 확인해보세요. 유현상 PD는 자신 있어 합니다. 언제나. 푸르넥이 비싸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맛없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번 주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기념 음반에 실린 곡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저희가 민족주의적인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XSFM이. 3456였나요? 네. 이번 주 그하실 평일 주간에도 민족주의자 한 분을 모셔서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손희상 선생이에요. 네. 민족주의자 손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오늘부터. 오늘부터. 방금 이렇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받아야지 그럼. 민족주의자 영어는 뭐라고 하네? 레이시스트? 내셔널리스트. 내셔널리스트도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던데. 그렇습니다. 3일 만세운동의 100주년이 되었고요. 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을 성취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잡히고 있다는 게. 왜 웃어? 제가. 뭐가 문제야 그 문장에? 아니 이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진짜 가끔 헷갈려가지고. 저 지금 그 마음 알아요. 제가 광고 읽을 때마다 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을 떨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우리는 우리 그. 빨리 민족주의자 기믹을 쓰란 말이야. 네. 참 어렵네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이제 3월 말하자면 대한민국 건국의 계기가 된 때죠. 네. 1919년 3월에 3월 만세운동이 이제 거기서부터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고요. 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의체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피지배를 받고 있던 국가에서 보기 드문 비폭력 시민 저항의 사례입니다. 네. 오늘은 그 3일. 운동에 대해서. 네. 민족주의적 식약에서. 네. 하지만 그 전에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뭐 놀라울 것 없잖아요. 제가 나오는 날이니까. 일기를 쓰면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킹덤의 좀비는 왜 창궐했는가 보다는 훨씬 낫네요. 일기를 쓰면 좋아요. 누구의? 이 민족의. 네. 이게 3일절이랑 매우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알았어. 어느 네이버 블로거에 따르면 이제 그 과학적 신뢰의 원천이죠. 네이버 블로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거가 할 말이다. 하얀색 토끼 이렇게 막 이모티콘 중간에 있고요. 저는 네이버 블로거 아니면 5월에 세금 정산도 못하고요. 민원24에서 아무것도 발급 못 받고요. 변호사도 못 찾아가고요. 변호사도 못 찾아가고요. 맛집도 모르고요. 공인인증서도 못 받아요. 일기를 또 못 써요. 네이버 블로거에 따르면 일기를 매일 쓰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할 수 있으며 기억력도 좋아지고 더욱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네. 그런데 매일같이 일기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쓰면 좋지 않습니다. 인스타에 쓰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데도 반성을 못하며 기억도 일부러 지우게 되곤 합니다. 일기는 일기장에. 저는 옛날에 아이폰에서 자동일기 앱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랍니까? 제가 이제 이동하는 GPS 거리도 기록하고. 아 건강 앱. 그렇죠. 건강 앱하고 이제 작동 원리는 비슷한데 제가 쓴 돈하고 제가 찍은 사진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일기를 써요.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그 이순신이 난중일기 쓰듯. 그렇죠. 활을 몇 순 쏘았다. 네. 그렇게 영어로 일기를 써주는데. 적병의 목을 몇 개 베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달아서. 아 많이 먹을만하네. 일기를 쓰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히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죠. 네. 일기의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 남이 본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원래 남이 읽으라고 쓴 게 아닌데도 갑자기 장모님이 막 내방 서랍을 열어봐갖고. 장모님이 왜 열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청취자분들 쪽에 분명히 지금 그런 일을 당한 분이 계실 거예요. 장모님한테 일기 들켜보신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어떻게 뭐 원치 않은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남은 가족들이 제 일기를 읽게 될 수도 있죠. 아 스카이 캔슬네요. 네. 더 나쁜 경우는 조금이나마 유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일기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출판되버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완전히 매기는 거잖아요. 그냥 완전히 흑역사를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기는 반드시 누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써야지 아무도 안 보여주는 나만의 일기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쓸 수는 없어요. 사실 온 인류는 홀로코스트의 잔혹함과 낙지 독일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에서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네 프랑크에게 일말의 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안네 프랑크 일기를 보면서 그 소녀가 느꼈던 짝사랑과 여러 가지. 좀 미안하다는 생각 좀 해야 됩니다. 그럼요. 어느 정도. 저는 그래서 이제 유언장에 미리 이와 같은 몇 가지 유언들을 남겨뒀거든요. 일기와 관련된. 네. 제가 죽고 나면 일기를 태워라 일단.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해. 쿠키까지. 쿠키까지 꼭 해줘야 되고 노란색 외장하드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포멧을 해라. 이 유언은. YG가 하듯 파쇄해야죠. 이 유언은 굉장히 명확하네요. 내 일기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유언이죠.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고 노란색 외장하드엔 좋은 게 많다. 누가 봐도. 살펴보게 만드는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건강을 유지한 다음에 빨리 다 없애고 죽는 게 낫겠어. 근데 사실 저는 이 유언이 좀 현명하지 않아요? 그래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키면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현명한 유언을 남기지 못했기에 자신이 평생 동안 써왔던 방대한 일기를 무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가 탈탈 털어서요. 이제 국가가 훔쳐보네요. 국가가 통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혼란 공개가 되어버린. 그런 불운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윤치호고요. 그렇습니다. 윤치호. 오늘날 세상은 그를 일컬어서 부끄러운 일기가 들통난 불행한 사나이 정도를 여기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여기고 있고 아주 극소수가 독립신문 발행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알라딘 이런 데서 윤치호에 관련된 책들 나오는 거 보면 다 윤치호 일기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걸로 논문도 쓰고 별별가 다예요. 그가 연희전문학교 이런 데서 무엇을 했느냐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일기 좀 보자.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 양반이 알게 모르게 해놓고 간 일이 많아요. 일단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초창기 독립운동의 간사 역할을 했고요. 독립신문의 편집자이자 나중에 서재필이 날른 다음에는 사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일합방 일제강점기 때에는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미수사건에 배후조종 혐의 등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깜빵 생활을 또 오래 했죠. 그리고 출소 후에는 YMCA. YMCA 자리에서. 영맨들에게. 기독교 단체.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총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연희전문학교의 교장.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간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였다.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의 1세대죠. 그러니까 중앙정치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같이 엮이는 걸 싫어했거든요. 거리를 오랫동안 뒀고요. 하지만 말년에는 약간 친일도 했는데 적극적 친일파는 아니었고 조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힘쓴 온건파운동권 아니냐라는 그런 평이 최근에 그런 평가가 있지만 사실 그런 건 별명 끌어도 되지 않습니다. 친일파 맞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름이 치호잖아요. 뭐야? 얼터넙티브 걸즈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춘데레 미소녀 오니츠카 치호랑 이름이 같습니다. 이거 빼박. 뭐야 그게? 친일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니츠카 치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위선자네요. 윤치호로 말할 것 같으면 시대가 변한 다음에 갑자기 새누리당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열심히 어디로 얘기할까요? 민주노총은 원래 있다. 그다음에는 전향선언을 해야죠. 그럼 공천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당에서 얌전한 일들을 주로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부역자라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역자였다. 그러나 치호장은 각종 역사적 사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기는 읽을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오니츠카 치호 얘기가 아닙니다. 윤치호 얘기고요. 일기라는 것은 원래 남이 읽으라고 쓰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남의 일기를 몰래 읽는 기쁨이 또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원동량이 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기를 몇 번 써봤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남이 못 읽을 걸 상정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절대로 허세가 안 빠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오래 쓰면 괜찮아요. 오래 쓰면 익숙해져서 그냥 문장식으로 쓰지도 않고 그냥 메모. 어디 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만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긴 달력이 한 줄일기 있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남의 흑역사를 털어봄으로써 남의 흑역사, 윤치호가 쓴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게 있죠. 100년 전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그때의 그날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남의 일기 보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네. XSFM입니다. 모발에 힘이 없고 너무 얇아요. 빅크린이죠.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빅크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크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크린의 노하우. 투스리에서 헤어로스까지. 빅크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크린 헤어로스 샴푸.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XSFM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볶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2019년 3월 1일에 두 달 전이었던 1월 22일의 일입니다. 광무태황제의 승하 사실이 발표가 됩니다. 광무태황제는 고종이죠. 윤치호는 이날 일기에 36년 전에 고종을 처음 마련했던 날을 떠올리면서 일기를 썼는데요. 고종이 상당히 미남이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역시 일기를 읽는 것은 저열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기쁩니다. 남의 얼평을 듣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평가합니다. 고종? 그래 쌍꺼풀 좀 하지. 그때 그 당시에 미적 관점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23일. 고종이 되게 그루밍이 잘 돼 있어요. 사진 보면 수염관리를 누가 해주는지. 연기가 잘 잘 흐르고. 왕이니까요. 그런가요? 당시에 선진수염관리기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귀띠가 나는 얼굴이었겠죠. 1월 22일 광무태황제가 승하했다는 사실이 발표된 그 다음 날 상복을 입은 조선인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교적인 마인드를 지닌 나이가 많은 노인 세대들이 주로 그랬다고 하는데요. 윤치호가 쓴 일기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슴 속에 쌓인 울분과 수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 고종의 통치가 어리석은 통치였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거. 몰라서가 아니라. 고종의 죽음이 조선 우리나라의 자결권이 끝내 소멸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라고 썼습니다. 고종이 가진 상징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해 못한 사람이 드물었다. 네. 다다음 날 1월 25일 이세직이 YMCA에 들립니다. 이때 윤치호는 YMCA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세직은 조선시대에는 고종 밑에서 일을 하면서 김옥균 암사를 플랜을 짰다든지 반대파를 숙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주로 더러운 일들을 하는 청부업자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일제시대에는 일본 경찰의 밀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윤치호는 그 이세직을 통해서 일본 경찰이 기독교회를 염탐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세직이 굳이 YMCA에 찾아와서 여기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나 보면서 오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일본 경찰의 밀정을 통해서 윤치호는 일본 경찰의 상황을 알게 됐네요. 네. 눈치가 딱 있잖아요. 보면. 얘가 왜 왔겠구나. 저놈이 왜? 갑자기 회심해서 종교를 믿으려고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시민사회운동의 구심점이었으니까요. 교회가. 그럼 밀정 노릇을 진짜 못한 거네요.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분들도 가끔 찾아오시고 그럴 때 자기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속... 네. 비밀요원인데요. 시민단체, 리스트에 올라있는 시민단체 등등의 실무자들과 혹은 국장급, 처장급하고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혐의점을 발견했어. 그래서 너희를 잡아갈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쪽에서 떠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경찰이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밀정이, 일본 경찰의 밀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그때쯤에 고종이 승화하고 바로 며칠 때부터도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세진은 이때부터 YMC를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치호한테 막 삥도 뜯어가고요. 그 다음 날, 1월 26일의 일기입니다. 조선 왕세자와 일본의 나시모토 공주의 결혼식이 예정됐던 날이었어요. 시중에는 고종이 이 결혼에 반대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1월 27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한문 앞에 몰려들어서 지난 6일 동안 승화했던 날부터 내내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러면 이제 일본은 약간 긴장하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고종이 사실 굉장히 인기가 없는 왕이었으니까. 사라 생전에도 그랬고요. 한일합방 후에는 더 그랬겠죠, 강정기 때는. 그러니까 지지율 리얼미터가 매일 요즘처럼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면, 전신 일본에서 물어봤다면. 한 3%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그 앞에 수천 명이 몰려가서 며칠 동안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상징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보통 이 집회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개인의 관원상제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일이니까. 네. 그런데 왕이 갔어요. 지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월 28일의 일기입니다. 최남선이 윤치호에게 유럽행을 권유했어요. 잠깐 그냥 여행이나 좀 다녀와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남선은 사실 일제시대 말쯤에는 변절을 해서 친일파가 됐지만 3.1운동 그 당시에는 기독교계의 시위를 주동했고 주요 시위들을 조직했던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때쯤부터도 이미 최남선이 뭔가를 버리고 있었다. 뭔가를 지금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위험이 예상이 되니까 윤치호를 피신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 일기를 보면서 사후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죠. 윤치호는 물론 그땐 몰랐겠죠. 그렇죠. 최남선이 다짜고짜 나를 유럽으로 보내는. 최남선이 왔어요. 어디 가 있으면 안 되겠나. 네. 윤치호는 이미 일제시대에 정치범으로 정과가 있었기 때문에 연루가 되면 최소한 사형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프라하쯤 가 있으면 안 되겠나. 윤치호가 답합니다. 네가 가라 프라하. 불란서쯤 갔겠죠.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많다. 2월 1일 2월달의 일기로 넘어갑니다. YMCA의 조직활동가이자 교육부장이었던 이상재가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네. 민중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도와 아름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3.1운동 당시에는 젊은 활동가 축에 속했던 시민단체 활동가였는데 3.1운동 직후에는 체포돼서 옥골을 치렀고요. 출소 후에는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했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 신간회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통합한 그런 대규모 범국민단체였고요. 그 이상재가 그때 당시 YMCA의 직원이었을 때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할 건데. 그렇죠. 뭔가 YMCA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사표를 내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사후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치 않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1월에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군요. 윤치호 빼고 막 움직이고 있었네요. 2월 10일 날의 일기입니다. 윤치호는 교사인 홍병선으로부터 여고생들이 고종의 장례식 행렬에서 고종의 장례식 행렬은 3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행렬에서 시위를 벌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독교계는 그 당시에 주로 사립학교 같은 것들 중고등학교들을 많이 운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의 활동가들이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동향을 정보를 윤치호가 듣죠. 그런 걸 기록을 했던 거죠. 그리고 2월 22일자 일기입니다. 양주삼 목사가 찾아와서 고종의 장례식 때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윤치호는 이날 일기에 일본 경찰 욕을 잔뜩 써놨는데요. 조선인한테 신토를 강요한다. 이유였어요. 신토는 일본 종교잖아요. 그런데 양주삼 목사는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을 해서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흑역사를 이끈 사람이니까. 신토이스트가 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많은 활동가들이 일제시대 말에 많이 넘어갔죠. 많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꿋꿋이 남았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꿋꿋이 남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민족주의자니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만 기억하니까요. 그런 사람들만 기억할 거예요. 2월 22일 일기예요. 윤치호가 우치무라 간주의 일기를 재밌게 읽었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윤치호는 남의 일기를 재밌게 읽으면서 100년 후에 자기 일기도 이렇게 탈타 털릴 운명에 처할 거라는 건 몰랐겠죠. 우치무라는 무교회주의 신학자로서 조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CR 함석헌 선생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2월 23일자의 일기입니다. YMCA 회관에서 기독교 청년 학생들의 기도회가 열렸는데. 규모가 심상치 않아요. 네. 1,600명이나 되는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YMCA 건물이 지금 있는 YMCA 건물 있잖아요. 거기 그 위치쯤이거든요. 그때도 거기였거든요. 거기에 1,600명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단까지 해가지고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 들어간 거죠. 당시에 가장 큰 건물에. 네. 그렇게 막 많이 모여든 청년들이 애국심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했다 그래요.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 됐고. 됐고. 이 청년들의 안중에는 독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미 약간만 자극해도 불이 붙을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2월달에 말이죠. 이미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심상잖아요. 이미 뭔가 이제 활동가들이 2월달 초쯤부터 막 빠져나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막 꾸미고 있었고. 그렇죠. 2월달 말쯤으로 넘어오니까 구체적으로 대규모의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24일날의 일기입니다. 이제 대망의 3월 1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죠. 1일도 안 남았어요. 네.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서울로 집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사실들이 일기에 써 있습니다. 2월 26일자의 일기를 보면 윤치호의 딸도 당시에 학생이었거든요. YMCA의 교사인 동료들뿐만 아니라 윤치호는 자기 딸로부터도 이야기를 듣는데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중학교, 중학생들이 고종의 장례식을 이틀 앞두고 동맹 휴학을 벌이기로 했다는 정보. 그리고 학생들의 휴학이 시작되면 천도교회에서 정치 시위로 확대를 시킬 것이다. 지금 그게 다 판이 짜여져 있다라는 정보.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떠도는데 아빠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대요. 라고 하면서. 윤치호가 서명 안 한대. 야, 너네 아빠 서명 안 한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나봐요. 학생들 사이에. 딸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서명 안 해? 진짜? 내가? 아빠는 되묻습니다. 그런데 윤치호가 실제로 서명을 안 한 건 맞죠. 결국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윤치호는 시위를 통해서는 독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바라보았고요. 오히려 군국 수주의자들의 탄압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1919년에 고정의 승하부터 3.1운동 직전까지의 상황을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한치 앞이 어두운 윤치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영어로 썼으니까 먹을 거야.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우리 민족이 빨리 성장할 리가 없거든. 그 정도의 쉬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 지나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구격으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올라와 있죠. 이게 말이에요. 20세기 초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이상제가 말했다나 누가 말했다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순사에게 신문을 당하면서 손을 맞대어 보아라. 강아지한테 하는 손을 맞대어 보아라. 그럼 좀 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일합방도 이와 같은 것이다. 늘 붙어있을 순 없다. 어차피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한 10년에 15년이 지났죠. 1919년이 왔습니다. 그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3.1절이 아니죠. 그때는. 그냥 3월 1일이죠. 그렇죠. 3월 1일의 이야기. 역사적인 날. 6초의 일기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자 손희상 선생과 함께하고 있는 이상평론입니다. XSFM입니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XS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윤치호의 영문일기. 탈탈 국문으로 번역된 버전. 1897년의 일기를 하나만 읽어드리죠. 1897년이면 독립협회는 막 하고 있었을 때네요. 네. 2월 7일 주일 맑고 추운 날씨. 스크랜튼 박사를 대신하여 예배를 인도하다. 박사님은 지금 병원 중이시다. 오후 2시 30분에 그레이트하우스 장군을 방문하다. 장군은 침실 가운에 속바지 차림으로 서재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가 먼저 말을 꺼내다. 이 보시기에 미스터 윤. 알다시피 나는 조선정부에서 사건들이 터지는 암울한 시기에도 낙천주의자 아니었나 말이오. 하지만 이젠 아니오. 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소. 전화 밑에서 일하는 조선정부가 1년 동안 철저하게 군림했소만. 조정이 자치능력이 전혀 없다는 결과만 보여주었소. 이태를 넘기기 전에 만사가 끝장이 나버린다고 내가 장담하겠소. 나는 그레이트하우스 장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러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조선정부가 얼마나 악정을 하고 있는지 정부 자체가 그것을 조절할 능력이 없음을 사방에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군요. 라이드 박사 댁에 가는 길에 민영한공을 방문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산업학교를 세우겠다는 나의 야망과 포부를 말해주다. 민공의 동생인 민영찬과 민상호가 그를 동반해서 유럽으로 갈 모양이다.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아는데 도움이 꽤 많이 되겠다는 거짓말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왜요? 일기는 재미있거든요. 윤치호가 중앙정계에 깊숙이 가담했던 것은 아니지만 윤치호의 아버지 윤웅렬이 지금으로 치면 장관을 오랫동안 해왔던 요직에 있던 사람이고요. 그렇군요. 윤치호 엄마랑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니죠.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야. 조선의 하이클래스로서 아버지나 아빠 친구들이나 자기 외국인 친구들 등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많이 글로 남겼죠. 엘리트 금수저 이상평론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에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죠. 3월 1일자의 일기입니다. 그 아침에 YMCA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뭔가 수상한 분위기를 윤치호가 감지를 해요. 뭔가 이제 그 직원이 뭔가를 막 두고 왔다든지 막 그러면서 막 부산스럽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 또 막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주의를 막 돌리려고 막 뭐 시덥다는 얘기하고 막 태극기 뭐 천 개 그런 거 그 정도는 아닌데 손난로 이런 것들을 막 옮기고 있어 코미디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시추에이션이었겠죠. 직원 한 명에게 눈을 돌리고 있으면 뒤에서 직원들이 딱 막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 1시가 되니까 일본 형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요. 네. 그리고 막 그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다른 데 없이 그냥 와가지고 막 뒤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30분 후인 1919년 3월 1일에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이때가 3.1운동의 시위가 시작된 때죠. 거대한 군중의 행렬이 만세를 외치며 종로 광장 쪽을 향해 행진을 하는 모습이 그 YMCA 사무실의 창문 밖으로도 잘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보통 시민들이 거리를 그냥 말 그대로 가득 메워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행진을 했던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윤치원은 눈물을 흘렸다고 썼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계속 철저히 3.1운동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내용이 적혀있네요.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자기가 가담을 하지 않은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누군가가 해주고 있었고 말하자면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랄까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3일의 일기입니다. 고종의 장례식 날이죠. 정작 장례 당일날은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몇몇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그 장례 행렬에 앞에서 모자를 벗지 않는다고 막 질타를 하는 아니 저 양반은 태어났을 때부터 모자를 여기 머리에다가 붙이고 나왔나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약간 있고 대체로 좀 조용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3월 4일이 되면 선동가들이 고종 암살서를 시중에 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윤덕영 등등이 고종을 독살했다. 이완용 등등이 일본에 충성 서명을 했다. 뭐 이런 소문이죠. 다음 아고라에 빨간색 큰 글씨로 옆에 별이 막 써있고 별이 많아요. 그리고 막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조선인 일본 경찰 중에 변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변훈이 윤치호를 찾아와서 만세운동에 당신이 참여하지 않았다. 참가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그 선동가들이 윤치호도 싸잡아서 욕하고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3월 5일자 일기입니다. 종각에서 학생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요. 일본 경찰들이 학생들을 마구 구타하고 잡아갔습니다. 윤치호는 자기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서 울었다 그래요. 어린 학생들이 잡혀갔는데 너무나 무력하구나. 윤치호는 그날 바로 자기가 알고 지내던 캐나다인 선교사와 일본인 목사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억누리려고 애썼습니다. 일본 경찰 당국으로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해달라. 조선인들에게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인데 너네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걸 수습을 하자. 중재. 중재하고 수습을 하자. 활동가이자 정치가 윤치호의 유니 특성이 보입니다. 스타 파워를 활용하려는 스타일이 아니죠. 네.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 이런 타입들이 꽤 있어요. 간사 이런 역할들을 사무처장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티가 안 납니다. 시위할 때 보면 시위대 맨 앞에 서서 주먹 휘두르고 나가자 이런 분들이 영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경찰 개장하고 면담하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뒤에서는 좀 빠져주세요. 이런 거 좀 협상하고 그런 협상 없는 집회는 없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3월 6일자. 그러나 3월 6일 때가 되면 매일신보와 경성신보에서 윤치호한테 인터뷰로 따라와요.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의 언론을 보면 좀 고약합니다. 뭔가 독립의 영원에 대해서 막 퓨하게 얘기했다 치죠. 그럼 잡혀가기 좋게 써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가 둘 다 조선총독부의 어용 기관지였어요. 매일신보는 원래 이제 대한매일신보라고 해가지고 그 대한제국 때 만들어졌던 신문인데 외국인이 만들었고요. 쉽게 잘 설명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초창기에는 반일적인 논조가 있었지만 한일합병 이후에는 경성일보가 경성일보는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신문이에요. 경성일보가 매일신보를 인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신문이 자매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신문이 다 친일신보가 돼요. 어용지. 여기다가 입을 잘못 돌리면 바로 이제 딱 쇠고랑을 차게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안 해준다 그러면 또 미운토로 박히고. 네. 해준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먼저 말을 해버리면 윤치호는 이미 이제 거물급의 당시만 하던 거물급 어떤 정치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내임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가 들어올 수가 있죠. 만세운동에 반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에는 그런 이제 만세운동이 종로에서 있었고 3월 4일에는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최초의 유혈사태가 번집니다. 사람이 죽어요. 이 사실들을 시민운동가들은 다 알게 됩니다. 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인터뷰를 하자 그런 거예요. 엄청 곤란한 인터뷰죠 지금. 거기다가 윤치호는 자기가 잡혀가면 YMCA도 붕괴가 되거든요. YMCA는 그때 1919년 당시에 그때까지 이제 일본이 조선 땅에 남아있던 시민단체들을 다 하나하나 탄압을 해가지고 다 없애고 신문들 폐간시키고 막 무슨 그러고 있었는데 YMCA 이거 하나만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어떤 이 틀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외국인 감리교 선교사들 목사들도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잡혀가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판단을 잘해야 되는 순간이네요. 네. 3월 7일 날 이날 윤치호는 고종의 사라생전을 회상하면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무태황제는 누군가를 감옥으로 보내고 싶으면 친일파라는 한 단어만 사용하면 되었다. 광무태황제는 고종이죠. 숙청 방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의 일본사람들, 일본인들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려면 반일파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고종 때도 정말 그랬는데 지금 일제시대도 정말 이런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역사의 명언이 길이 읽히는 순간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써선 안 되는 칼들을 서로를 향해 계속 썼다는 거죠. 이후 3월 한 달 동안 만세 시위는 점차 격화가 되고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유혈사태로 번지고요. 커지고. 이 유혈사태는 만세운동의 본질이 절대 폭동이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찰에 강경 진압이 있었고 그럼 강경 진압을 하게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애꿎은 사람이 매맞고 끌려가는 일들도 생겨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저번에 아마 이명박 정부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청계천에서 무슨 무대 설치하고 락밴드들 불러서 공연하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쇠고기 협상 다시 알아 그러면서 행진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경찰이 최루 스프레를 찍찍 뿌렸거든요. 그럼 거기 공연 보러 왔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그 와중에 자기들도 눈에 맞고 그래서 웅웅 울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뒤섞여가지고 그럼 이제 경찰이 저기 일본 놈들이 저런다고 그럼 이제 막 상처도 아직까지 틀고 계시고 수염 이렇게 기르시는 아직까지 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공중부양도 하시고 그러면서 야 날라차게 하고 오랜만이네요. 강기갑 의원님 그립습니다.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던 3.1운동은 모든 국민들의 그 당시 조선사람들 모두에 열망이 담겨 있었고 이 시위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를 통해 각성을 해서 독립운동으로 나아가고 정치적인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움찔움찔하고 몰랐거나 아니면 조약 당시에는 자기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각성을 합니다. 이 3.1운동만한 규모를 생각하시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반 년 이상 계속 줄기차게 계속되었던 촛불 시위를 떠올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우리가 이러한 힘이 있구나. 뭔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상상을 또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때 1919년 이전까지 조선사람들은 그러한 규모의 대규모의 시위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3.1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임시정부가 설립되게 되죠. 이 만세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1919년에 움직였던 이름 없는 여러 조직가들과 선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선동가가 이제 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제 앞에 나서서 나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가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윤치호처럼 일본 당국에 조선인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대화를 도모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윤치호의 행보가 적극적인 해친일파와는 달랐다는 최근에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윤치호가 틀림없이 잡혀가게 될 체포되고 이제 그 저기 경찰 끌려가가지고 되게 막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어린 학생들을 염려했다는 점. 그런 그게 이제 일기에도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또 조선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시민단체인 YMCA의 조직을 보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정세에서 현실적인 모색을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는 점 등등으로 해서 적극적인 친일파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평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고 어쨌든 친일파가 맞습니다. 나중에는? 네. 오늘은 제가 민족주의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 윤치호는 이름이 치호고요. 오니츠카 치호랑 이름이 같고요. 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미소녀 있어요. 학원에 있을 때는 체력 337 공격력 127 방어 104 민첩성 98 회피율 5 스킬 1 카오스 쇼텔 그걸 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오니츠카 치호가 캐릭터 특성 되게 특이하네요.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아무튼 윤치호에 대한 평가는 저렇다고 하고요. 민족주의자 손희성 선생이 말하기에는 협상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참 괴롭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3.1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눈물과 피를 땅에 뿌렸어야 했던 곳은 평안도입니다. 평안도의 지역민들에게 참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평안도 쪽의 경찰들이 일본 경찰들이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살이라 불리우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기간 동안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민중이 죽고 있다. 그냥 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 무게로 협상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을 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당시에 국가가 혹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선동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한 줄이에요. 그렇게 각에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몰라. 독립밖에 없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죠. 협상가는 오만 생각을 당하면서 괴로워하죠. 다 싫은데. 되게 회의적이고 깊게 의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덜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덜 다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본 경찰 누구를 만나고 미국 사람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해보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3.1운동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이상평론이에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어드리도록 하죠. 민족의 손이상 선생이었습니다. 민족의 아들 손이상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갈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알겠습니다. 민족을 생각하면서 XSFM입니다. 2.3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XSFM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확장회 이번 주에는 뉴스 아카이브가 복잡합니다. 아주 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해당 날짜의 그 전년도 전전년도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과거의 오늘과 내일은 어떤 과거에 존재하게 된 단체의 행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윤세민 이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앞으로도 존재는 하겠죠. 네. 이번에는 그 한유총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설립부터 그리고 이제 뭐 골로 가셨습니까? 태만까지. 태만까지. 골로 가실 때까지의 집단 행동을 정리해봤습니다. 한유총 집단 행동사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 인트로 문장도 이렇게 한 10줄 정도 썼거든요. 원고를 쓰던 거 원고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재빨리 지웠어요. 네. 한유총은 민족주의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네. 1995년에 창립됐습니다. 오래됐죠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오래됐고. 초대의 회장은 한경자 회장입니다. 한경자 회장은 당시에 이슈였던 유아교육법 재정을 이끌어낸 회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후 한유총의 성격도 한경자 회장의 행보와 많이 닮아있고요. 1997년 첫 단체 행동을 합니다. 만 5세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라면 7살 학교에 들어가기 1년 전이죠. 학교 들어가기 1년 전 무상교육을 위한 150만 명 서명운동을 합니다. 아. 지금의 움직임을 한유총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곱게 보이지 않는군요. 무상교육을 하라고? 자기들한테 국가가 돈을 주라는 얘긴가 보구나.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논의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까? 네. 볼까요? 네. 결국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되고 2000년부터 면 단위에 만 5세야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네. 소득과 관계없는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은 2011년에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시작된 만 5세야에 대한 무상교육의 요구가 있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무상교육에 대한 요구가 결국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 3세부터 4세까지 확대되는 누리교육으로, 누리가정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박근혜 정권에 와서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의 시작을 한유총이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이 당시 한유총의 요구는 유치원의 공교육화입니다. 공교육화?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유아학교라는 바꾸자는 안도 제시가 되었었고요. 학교? 이 무상교육 요구화는 결국 관철이 되었는데요. 유치원의 교육이 공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죠. 약간 좋아요. 네. 그래서 2000년에는 국가로부터 교제와 교구비의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아, 이때 새 지갑이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에는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명분 좋죠? 네.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네요. 명분 좋아요? 한동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유치원의 공교육화는 이제 우리한테는 약간 익숙한 단어가 됐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논의를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이끌어낸 게 바로 한유총이었습니다. 최고의 이해단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2001년 정부에서 공립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단설 유치원이라는 건 이제 학교에 딸려있지 않은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과 아동 증가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장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이때 한유총에서 적극적으로 집단 행동을 해서 이를 반대합니다. 그렇죠. 정부는 정부가 주도해서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한유총의 반대에 막혀요. 아, 이때부터 이제 반발을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공교육이 되어야 돼. 유치원은 우리가 운영할 때라는 전제가 나오는군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물쩡 이 공립 유치원 설립을 지자체에 넘겨요.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자체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한유총이 전국적으로 새가 많잖아요. 네.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당장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수준의 반대를 지자체는 겪어야 돼요. 아, 공립 유치원에서는 방사능이 발견된다더라. 뭐, 근데 그런 수준의 반대 때문에 공청회, 뭐, 의견 수리, 뭐,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진화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역지에는 꽤나 많이 나왔겠죠, 이런 게. 네. 2004년 한나라당 당사를 한유총하고 전어련이 둘러서서 서로 다룬 구호를 외칩니다. 전어련이요?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아, 어린이예연합회면 손희상 간사가 있었을 뻔했는데.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친구니까 그럴 법도 하죠. 네. 근데 여기는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고요. 전어련은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를 주장합니다. 이 유아교육법은 물론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의 일환으로 유치원 운영비, 즉 교사의 월급과 아동의 교육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중요하죠. 돈 얘기. 근데 유치원만 지원을 해줘버리면 유치원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원화를 뺏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은 전국 어린이집의 반대, 그리고 사교육의 국고를 보조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 이 당시에 사교육에 대한 반발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정서가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국고를 보조하는 게 맞느냐는 논의 때문에 7년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건 2004년의 일이니까 2011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요. 97년부터요. 아, 97년부터. 네. 97년부터 계속 표류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2004년에 한유총과 전어련이 합의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둘 다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받다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당시에 합의문 내용을 보면 여당과 야당의 합의문 같습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2004년 유아교육법이 통과가 됩니다.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에 대한 논문까지 있어서 이걸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한유총의 역할이 중요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2005년부터 한경재 회장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국국립수원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잠실 주경기장을 빌리고 교사 인건비 지원 촉구를 위한 교육자 대회를 엽니다. 누가 보면 지금 유치원에 임금 되게 높은 줄 알겠네요. 그렇죠. 그건 지금 유치원에 임금까지 해서 할 말이 많은데. 2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참석한 국회의원은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황우여 위원장, 정봉주, 이구년 간사 및 의원들입니다. 지금 다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위원장하고 간사는 전원 참여했고요. 그 외에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한유총은 지원을 국국립수원까지 해줘야 된다는 이 일을 헌법소원까지 올려요. 그래서 0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번 막아줬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요구는 진보적인 요구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해준다는 복지 차원의 요구였고 당시에 언론 기사들을 보면 이런 뉘앙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한유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유치원 자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 어릴 때는 유치원을 나왔으면 잘 사는 애, 꽤 사는 애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유총의 요구는 유치원 교육을 확대하고 공교육화하자는 진보적인 약간 복지적 시각의 요구로 보이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95년부터 06년까지 한유총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이 단계에서는 진보와 합의를 하는군요. 그렇죠. 입장이.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공교육인 거죠. 응. 유치원 교육이요.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만. 나한테 돈을 줄 때까지. 네. 를 알긴 압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자라는 과정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민주주의가 이렇구나. 가다 보면 여기서 만나고 그다음에 멀어지는구나. 왜 그런 상념이 들 때가 있죠? 평행선은요. 안 만나는 것 같지만 멀진 않거든요. 네. 한 번 만나죠? 그럼 그다음부터 멀어지기만 합니다. 이게 이제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은 다음에 그 지원된 돈으로 딴 주머니를 차는 논의까지는 10년의 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사업에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시작되는 복지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매우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서로를 의심해 가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법을 짜놨으면 지금 이번 주 같은 일들은 좀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최소한 딜 돈은 못 사게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당시부터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당시에 걱정하기는 좀 모호했다. 네. 이 당시에 지원 수준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최초의 사립유치원 교사한테 지원된 금액이 인당 3만 원 수준. 네. 한유총의 역사를 오늘과 내일 훑어보겠습니다. 뉴스 아카이브 확장팩 시간에. 네. 여기까지. 어린이와 민족을 걱정하는 이번 주간의 이상평론 첫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긴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에 대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민족주의자 손희상 선생과 매일도 함께하죠.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손희상 선생도 내일 만나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 I.D.W.K